비가 왔나? 날씨가 좀 흐리나? 흐린 아침입니다. 오늘 PP선 가는거 예약을 했는데 밤에 비가 온 것 같아요. 날씨가 좀 흐리네. 모자가 이제 작다. 아마 오늘 여행을 끝으로 이 모자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. 자꾸 이게 세탁기에서 빨고 건조하고 이랬더니 너무 좋네. 오늘 갈 코스는 총 4곳이고, 첫번째는 마야베이, 두번째는 유명한 PP아일랜드, 세번째는 몽키비치, 마지막으로 카이누 아일랜드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. 공주로는 2개가 있고, 일주일에 따라서 또는 다른 높은 곳이 있는 곳이 있죠. 5,000원에 들어간 거 같은데. 6,000원에 들어간 거 같아요. 2,000원에 들어간 거 같아요. 1,000원에 들어간 거 같아요. 1,000원에 들어간 거 같아요. 1,000원에 들어간 거 같아요. 와 멀미야 멀미야 멀미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몽키빛이 있다는 순간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몽키만 간단하게 원숭이만 25분정도 이렇게 몸을 먹기로 한다고 합니다 오 원숭이 저기 있다 오 야 여기 새끼 원숭이부터 엄마 아빠 다 있네 하하 신기하네 암벽에 이렇게 살고 있네 어제 원숭이한테 한 번 당해가지고 약간 안 좋은 추억이 있긴 한데 얘네는 좀 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먹을 거 주니까 저 앞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네 아 바나나라도 하나 들고 왔어야 되나 지금 피피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아마 그 가이드님이 햇볕이 많이 없다고 나중에 스노클링 하자고 하셔가지고 제 계획이 다 배경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2시간 동안 몸밀면서 점심도 먹고 나중에 해가 조금 뜨면 그런데 이제 스노클링 하러 갈 거 같아요 이제 스노클링 하러 갈 거 같아요 지금 스노클링 스파트 왔는데 여긴 삐라 라군이라는 곳입니다 와 바이킹 동물을 보고 왔는데 파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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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금 제 주변에 오반대만드 다곡입니다 와 와 와 와 동선보다 확실히 물이 더 맑네 와 홍섬도 진짜 좋았는데 여기가 물이 훨씬 맑습니다 와 그냥 제가 수영 못하는데 그냥 이 표면에만 있어도 물고기 싹 나보이거든요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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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력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세력소모가 네 다음 스팟인 마야베이에 도착을 했구요 마야베이는 디카프리오 영화인 미치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쪽 마야베이에서는 자연경광 보호를 위해서 수영 자체가 준비되어 있구요 수영하시면 벌금 내야 됩니다 아니 진짜 물 색깔이 사기다 사기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여기 그냥 걸음만 내려도 힐링되네 힐링 진짜 약간 신혼부부들 와가지고 나도 봐봐라 그거 할 것 같은 그런 미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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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마지막 스팟인데 마야베이 앞 마야베이 앞입니다 그래서 어? 아까 스노콜링 많이 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 되는데 아? 앞으로 이제 성투어는 안 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스노콜링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보자 감사합니다. 물고기가 가만히 지금 여기 떠 있어도 다 보입니다. 와 진짜 물은 맛있다. 지금 보시면 앞에도 다 물고기 있거든요. 와 치이기네 진짜 좋다 와 옆에 그냥 물이 맑으니까 물고기 떠다니는 게 다 보인다. 다 보여 와 와 으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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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멀미 때문에 죽겠다 아 저는 이제 육지로 돌아가는 줄 알고 오 50분 동안 멀미가 너무 심해 가지고 가만히 엎드려 있었거든요 와 근데 끝난 게 아니라 한 곳 더 간답니다 무튼 여기는 카인옥이라는 섬이고 아마 푸켓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스팟인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있는 자그만 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냥 진짜 뭐 스페셜 할 건 없고 그냥 애기들 스노클링 하고 이런 장소인 것 같아요 으 으 우와 뭐야 우와 물고기가 요 앞 바로 앞에 있네 우와 아니 여기 애기들 스노클링 하길래 뭔가 싶어서 들어와봤는데 와 지금 물고기 여기도 많네 굳이 바다에 갈 필요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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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딸나무 진짜 귀엽네 하하하 하하하 여기는 진짜 애기들한테 딱 적합한 장소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여기서 이렇게 1시간 반씩 이렇게 머무는 투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는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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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10시간 동안 투어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끄라비에서 홍섬도 가보고 푸켓에서 피피섬도 가본 사람으로서 봤을 때 두 군데는 다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이나 바이브 자체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약간씩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끄라비 가실 분들은 홍섬 그리고 푸킥 가실 분들은 피피섬 투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행도 즐겁게 마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컵